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들은 점점 더 유틸리티화 돼가고 돈을 잘 벌지만 성장은 아주 천천히 가는 그런 기업들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봐요 작은 사이즈의 기술기업들, 이 기업들의 상승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친환경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산업이 성장할 것 같다라는 초기에서는 무조건 산업 자체를 사셔야 됩니다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16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8번째 시간 거대한 변화의 문 앞에서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거대한 변화의 문 앞에서 거대한 변화의 문 앞에서 딱 이러면서 또 잘 안 되는 영어를 딱 한번 쓰는데 원래 아 그렇습니까? 그레이트 챌린지 인프론트 오브 도어 인프론트 오브 나올 줄 알았어 네 저희가 이렇게 거창한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좀 얼핏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신발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장사하시는 분께서 디자인이 요즘 잘 안 돼서 아니면 옆에 무슨 가게가 생겨서 무슨 순대냄새가 나서 장사 자꾸 안 된다고 한마디 한마디씩 하시는데 그때 저는 파악을 했어요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이라는 구매 행태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거야 옆에 가게 뭐 생기고 이런 게 이제 더 눈에 들어오셨겠습니다만 큰 변화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홈페이지 만들고 그때 대응하셨으면 완전 대박 나는 거였죠 그 큰 변화를 오늘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큰 변화 하면 뭐겠습니까? 큰 변 KB 아니겠습니까? KB증권의 신동준 센터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큰 변화 하실 거잖아요 네 이미 큰 변화를 하고 있죠 큰 변의 이니셜이 KB야? KB잖아요 KB증권이 큰 변화는 또 전문이시니까 큰 변의 또 신센터장님이니까 큰 변화에 앞선 새로운 신동준 센터장님 제가 이제 앞에 뭐 그냥 제 얼핏 기억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지금이 그런 큰 변화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큰 변화가 시작되는 초기 국면이라고 보고요 지난 한 짧게 보면 10년 길게 보면 한 3, 40년 정도의 흐름에서 변곡점이 생기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9월에 작년에 와서 2010년대 지난 10년은 대형 기술주가 주도하는 성장주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친환경 산업들이 그렇죠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내용이 이 파트의 한 부분이고요 작년 그 이후에 저희가 10월 11월에 저희도 이제 올해를 전망하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면서 했던 생각들을 좀 다시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내용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오른 것 때문에 걱정들이 워낙 많으셔서 뒤에는 금리 상승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금리 때문에 좀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오히려 3월 이후부터는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 활동이 정상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저는 오히려 지금이 아니라 이 비슷한 그림의 모양은 아마 다음 분기, 2분기 중반 정도에 한 번 정도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때를 잘 견뎌나가면 올해 연말까지는 저는 시장은 주식시장은 괜찮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올해 연말까지뿐만 아니라 좀 길게 봐서도 큰 변곡점 위에서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조정과 비슷한 게 한 번 정도 더 있을 거고 그 이후로 쭉 큰 그림으로 보자면 계속 간다 이거죠? 지금 사실 최근 몇 주 사이에 있었던 조정은 굉장히 작은 조정은 한 종목, 개별 종목은 굉장히 변동성이 컸지만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국 주가는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고 오늘 아침에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다오지수가 세상 최고가예요 목요일 아침 기준으로 목요일 아침, 지금 녹화날이 24일이죠 25일이죠 25일 목요일 지금 점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이어가고 있고 우리도 작은, 어찌 보면 크게 보자면 작은 정도의 조정이 좀 있었지만 그 비슷한 혹은 그보다 약간 더 클 수 있는 조정 한 번 정도가 더 아마 있을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조금 더 성장세를 이어갈 것 같다 이게 이제 센터장님의 전망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닥쳐오는지 대충은 저희도 감은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으로 에너지에 대해 전환이 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뭐 전기차나 이쪽으로 뭐 많이 될 것 같고 또 또 뭐 있죠? 대충 감이 있잖아요 우리 저요? 네 바이오, 고령화가 많이 되면서 이제 바이오나 뭐 제약 이쪽으로 이제 좀 크게 갈 것 같고 신재생 신재생 그 정도 변화 거기에 또 뭐 더 있습니까? 그 같은 맥락에서 쭉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페이지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은 더 그레이트 시프트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레이트 시프트 네, 팬데믹하고 미국의 집권당이 이제 교체됐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개가 겹치면서 향후에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죠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주자본주의가 그동안의 대세였죠 네 그리고 효율성을 강조하는 자본주의가 대세였는데 이것이 점점 더 공공성을 강조하는 형태의 자본주의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 9월인데요 당시에 미국의 대표기업의 CEO분들께서 한 180분 정도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멤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께서 기업의 목적 선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문구를 삭제했고요 대신 기업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단기익보다는 장기이윤을 창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팬데믹 이전이죠 2019년 9월이니까 팬데믹 터지기 한 3, 4개월 전에 기업의 목적 선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명한 CEO들이 거의 다 들어가 계신데 팀쿡도 보이고요 아마존의 베조스 회장도 보이시고 그런데 당시에 이 뉴스를 들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 아닌가 어떻게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기업의 목적을 삭제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넣었을까라는 거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주주도 물론 포함되지만 종업원, 직원들 그리고 지역사회 이런 것들이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생뚱맞다고 생각했습니다만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돈주인이 중앙은행이나 정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민간기업들에게 정부나 중앙은행이 자금을 투입하면서 살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도 보면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의료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부가 발주해서 또 계약을 주기도 하니까요 사실은 백신도 트럼프 행정부가 야 이거 패스트트랙으로 무조건 돈 줘라 여기 그래가지고 밀어줘가지고 그게 나온 거지 그냥 놔뒀으면 이렇게 빨리 못 나왔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팬데믹이라든가 금융위기라든가 대공황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그 뒤에 항상 큰 정부가 등장을 하고 돈의 공급자가 민간에서 정부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공공자본주의가 더 가속화가 되는데요 이 공공자본주의라는 의미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성이 강조된 자본주의가 등장한다는 것은 곧 ESG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ESG는 이거는 5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이거 저희는 메가트렌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공성이 강한 자본주의랑 결합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지난 10년 20년 30년을 돌이켜보면 임기가 있거나 하는 CEO에게 돈을 벌어라라는 당연히 명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쉽게 할 수 있던 것은 값싼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고요 거기서 싼 노동력을 고용해서 현지에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을 그대로 이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물건을 빵 찍어내듯이 계속 찍어내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경비를 절감하면서 매출을 늘리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그때는 또 신흥시장으로 대부분 다 공장을 옮겼기 때문에 약간의 매연을 발생시키거나 환경오염을 발생시켜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그렇다 보니까 문제는 계속해서 양적으로 팽창하는 형태의 기업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싼 지역을 찾기가 어려워지고요 비용이 이제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도 비용이 예전만큼 싸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공장을 계속 확장시키는 전략이 이렇게 딱 들어맞지 않는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게 된 거죠 한계 비용이 이제 더 이상 체감적으로 낮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 같은 큰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무역 체제를 굳이 수호하면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군사력을 낭비해가면서 가져갈 필요가 옛날만큼 효용성이 떨어지게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한다거나 이제는 우방이나 동맹의 개념을 약하게 만든 개념은 저는 그런 맥락상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정부는 이제는 돈의 주인이 아까 정부나 중앙은행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좀 비싸더라도 국내 공장을 짓고 국내에서 사람을 뽑고 후대를 위해서 환경을 보호해가면서 경영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ESG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미국 딱 연상이 되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디폴트가 되거나 정리해야 됐어야 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도 고용 창출 효과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파장이 크거나 하는 기업들은 일단 이익을 내지는 않아도 좋으니까 어느 정도 유지만 하면 정부가 돈을 넣어주고 어떻게 보면 고용을 유지하면서 전체가 우리가 상생하는 기업으로 가자 이런 컨셉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이쯤에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큰 변화 아닙니까 혹시 주주가치의 극대화에 이어지는 예를 들면 공공성이 강한 자본주의의 등장이라는 게 우리도 과거에 보면 대기업들 회장들 혼나고 그러면 사회공원 얼마 내놓겠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타의에 의한 강제적인 이런 거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도 혹시 지금 민주당 정부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잠시 이 대기업들 어마어마한 글로벌 대기업들이 우리 ESG 강화할 거야 공공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했지만 바람 불 때니까 좀 몸을 너무 낮추자 결국은 다시 이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포기할 이유는 별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타의적으로 살짝 변화는 주는 것 같지만 다시 원래대로 좀 돌아가지는 않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올렸지만 아까 거기에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안에는 주주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주주가치의 이해를 완전히 배제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그 비중이 예전에는 100% 주주가치 극대화였다면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공공성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ESG가 커지고 있고 ESG 중에서는 지금 친환경이 일단 먼저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주가치 공공성이 강조되는 자본주의와 ESG의 본격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공공성이 강조되는 시장 하에서 탈세계화가 촉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경제성장 동력이 그동안 아까 노동과 자본에서 점점 더 기술 혁신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계화하자 그래가지고 동남아시아로 옮기고 멕시코로 옮겨가지고 그럴 때는 옮길 때 플랜트 만들고 해야 되니까 자본 그리고 거기에 노동 싼 노동력 이거였는데 탈세계화하자 미국에서 하자 그러려면 혁신 안 하면 경쟁력이 없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죠 이제는 양적으로 복제해서 공장을 이동하고 사람을 낮은 노동력을 뽑아서 성장하는 것보다 이제는 안으로 들어와서 기술을 혁신하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간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돈 주인이 이제는 중앙은행과 정부 이렇게 공공성이 강한 자금이 됐기 때문에 인내자본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인내자본 과연 했었을까 쉽지 않았겠죠 일단 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민간에다 라이센스를 주면서 이제 민간에서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형태의 기술 혁신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지금처럼 교육량이 좀 감소하고 탈세계화가 되는 세상이 되면 한국처럼 교육량이 무역 비중이 높은 나라가 과연 불리하다 성장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왼쪽 차트에 보시면 세계화 시대에는 경제규모 대비 교육량이 증가합니다 우상향하는 그래프 까만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 모양이고요 빨간색 라인은 이제는 다시 지역화의 시대로 넘어가서 교육량이 감소하는 경제규모 대비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이게 냉전 시대이기도 하고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을 전후로 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1910년대쯤부터 한 1970년 정도쯤이라고 보이네요 이게 지역화 시대라고도 하고요 또 기술의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다시 교육량이 늘어나는 시대가 지났고 지금 이제는 지역화 2.0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지역화의 시대의 대표적인 케이스 아까 1920년에서 70년 사이를 보시면 오른쪽에 그래프인데요 과연 성장을 이끌어 이때 당시의 성장이 양쪽의 세계화 시대 때보다 훨씬 더 성장의 높이가 크죠 세계화 시대라고 해서 더 고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화 시대라고 해서 더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일단 지역화 시대에 지난 1920년에서 70년 사이가 굉장히 고성장을 했던 시대였다 그렇군요 세계화가 고성장이다라는 등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네 당시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럼 성장이 있었는가 살펴보니까 양쪽의 세계화 시대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과 자본이 주로 성장을 주도했다면 가운데 있는 그림에서는 지금 TFP라고 되어 있어서 총요소생산성이라는 단어인데요 기술 혁신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기술 혁신이 오히려 성장을 주도했다 그러면 세계화 시대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지역화 시대로 넘어가고 지역화 시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기술 성장이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요인들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하위 발명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하위 발명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 축적되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위 발명이라는 것은 기술은 범용 기술과 하위 발명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에디슨의 전기 이런 것들은 다 하위 발명입니다 1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제임스 와트의 이 증기기관 이전에 50년 전에 범용 기술인 증기력이 발명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고요 우리는 제임스 와트밖에 모르잖아 누가 이 범용 기술을 누가 발명했는가는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사실 이거를 얼마나 상용화하고 뭐랄까요 산업에 접목시키고 이익을 낼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가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죠 이게 하위 발명입니다 그래서 범용 기술이 있지만 보통은 하위 발명이랑 연결돼서 상용화가 돼야 이게 드디어 생산성이 올라가는 산업혁명으로 완성이 되는 건데요 1차 산업혁명을 개발한 건 누군지도 아무도 모르지만 네 맞습니다 구글 창업자는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1차 산업혁명 당시에 증기력이 있었고 50년 뒤에 증기기관이 나온 것처럼 2차 산업혁명 때도 역시 전기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해서 전력으로 연결하기 전 이전 70년 전에 이미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전력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통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아까 범용 기술이 발명되고 하위 발명까지 걸리는 시간이 50년에서 7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상용화되고 비용이 싸지는 시간이죠 이 시간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과 컴퓨터가 발명된 지 이제 한 5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동안 지난 50년 동안에 사실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가만히 돌이켜 보시면 자동차는 100년 전 자동차를 그대로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성공만 좋아졌지 타고 있고 최고 속도만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200km, 300km 올라가고 있지만 쓰지도 않잖아요 쓰지도 않죠 효율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행기도 우리가 1970년대인가요 그때 개발했던 보잉 737를 아마 지금도 거의 타고 있을 겁니다 그 뒤에 맥스를 붙여서 쓰고 있다가 사고 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뉴스에서 본 건 미국과 한국을 한 3시간 만에 갈 수 있는 비행기는 개발이 됐습니다만 안 쓰지 않습니까 비싸서요 예전에 콩코드도 왜 유럽이랑 미국 왔다 갔다 한 시간에 한 타고 했다가 안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지난 50년 동안에는 인터넷과 컴퓨터가 발명이 됐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워드 프로세서로만 우리가 쓰고 있었고 편하고 재밌긴 했는데 과연 이렇게 생산성이 올라가는 게 뭐가 있었지라는 질문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3차 산업혁명도 뭔가 폭발적인 생산성 혁명이 없었는데 왜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하느냐라는 비판이 가끔 있었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3차 산업혁명이 하위 발명과 만나면서 생산성이 폭발하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 하위 발명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아이폰하고 자율주행차입니다 아이폰하고 자율주행차가 사실 아이폰은 우리가 그냥 단순한 전화기인 줄 알았고 자율주행차는 운송수단인 줄 알았지만 이 안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결합되면서 이 자체가 플랫폼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플랫폼 위에서 우리는 무슨 비즈니스를 하게 될지 사실 아직 모르죠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생산성이 굉장히 급등하면서 기술이 경제를 성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로 지금 막 넘어가는 초입 단계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페이지를 이 페이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시대에서는 어떤 산업을 우리가 볼 것인가 아까 앞서서 다 말씀 주셨던 그런 산업들입니다 제가 9월에 작년에 와서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성이 좀 약화 뭐랄까요 성숙 단계로 간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산업혁명 당시에 어떻게 보면 철도 2차 산업혁명 당시에 전력과 통신 다 당시에는 엄청난 성장주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인프라고 유틸리티거든요 유틸리티화 됐죠 그 자체가 또 플랫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들은 점점 더 유틸리티화 돼가고 플랫폼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전통적인 철도와 전력통신이 엄청난 성장주에서 성숙 단계로 가면서 플랫폼이 되고 유틸리티가 된 것처럼 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 다 유틸리티화 되고 어떻게 보면 돈을 잘 벌지만 성장은 아주 천천히 가는 그런 기업들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가 세 가지 고 빅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이오테크 두 번째는 인포메이션 테크 세 번째는 그린테크 이 세 가지입니다 BBIG랑 거의 비슷하군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저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바이오테크는 이번에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느꼈지만 의료 산업이 이미 공공 복원에서 안보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의료가 네, 그렇죠.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가 인구 호흡기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재 산업을 재작년인가요? 일본하고 소재 전쟁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산업의 생명과도 같은 아주 기초 소재 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산화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낀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싼 데에서 수입해서 품질 좋은 거 수입해서 쓰면 됐지만 안보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역시 효율성보다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항시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명령을 하잖아요 네 그거 글로벌 서플라이첸 확인해서 반도체, 히토류, 의료 그런 거 있죠 맞습니다 2차전지 이런 거 그런 맥락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이 마치 그랬던 것처럼 국방 산업이 지금 엄청 크지 않습니까? 전전화라도 이거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되는 산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바이오테크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어떤 사회학자는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앞으로 수년 뒤에는 바이오 기업들이 전 세계 가장 큰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바이오 산업을 말씀드린 거고요 고령화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요 두 번째는 인포메이션 테크인데요 아까 기술성장주의 주도권이 플랫폼 기업들에서 플랫폼을 이용해서 성장하는 기업들 핀테크라든가 공유경제, 게임, 컨텐츠, 클린에너지,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로 바뀐다는 거죠 이건 잘 알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린테크이고요 그린테크는 여러 번 강조드린 것처럼 친환경으로 포장된 인프라 투자 업종 산업과 소재 중심으로 성장을 한다는 건데요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왼쪽에 있는 차트 보시면 산업혁명과 에너지혁명이 동시에 옵니다 1차 산업혁명 당시에는 석탄 2차 산업혁명 당시에는 석유와 가스 3차 산업혁명은 저는 클린에너지가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에너지혁명이 따라가지 않으면 아까 그 비싼 비용을 대면서 효율화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을 보시면 대충 한 5% 정도 점유율이 올라왔을 때 드디어 이제 상용화되는 단계로 막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클린에너지가 그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5% 가까이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터졌고 일자리가 필요하면서 전 세계 모든 정부들이 나서서 더 이상 기후변화는 늦출 수 없다 기후변화 대응은 늦출 수 없다라는 공감대 하에서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인프라를 깔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 인프라가 깔리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싼 에너지 비용으로 아까 플랫폼은 이미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서 상당한 기업들이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제가 맨 앞에 요약 페이지에서 하나 말씀드렸던 것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지난 한 5년 6년을 보면 S&P 500 지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빅테크 5개만 사고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럼 굉장한 아웃포폼이 있었죠 3배 4배까지 이제 수트익이 났었는데요 요즘에 가만히 보시면 그냥 빅테크는 S&P 500하고 똑같이 갑니다 이제 이들은 점점 성숙 단계로 가서 이들을 사서는 아웃포폼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냥 미국의 지수를 사는 개념이 된 거죠 요즘에 미국 지수는 굉장히 밋밋하고 조용한 것 같지만 신고까지만 되게 조용하지 않습니까 조용한 것 같지만 작은 사이즈의 기술기업들 이 기업들의 상승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친환경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친환경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만 상당한 상승률과 변동성을 보이는 기업들 이 작은 기업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요 한 번 더 반복을 드리면 어떤 산업이 성장할 것 같다라는 초기에서는 무조건 산업 자체를 사셔야 됩니다 어떤 기업이 승자가 될지 모르니까요 초반에는 그래서 ETF를 그때 하자는 얘기를 드렸고 그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산업이 성장하면서 압도적인 기업들이 한두 개 나오기 시작하면 고기업들 중심으로 조금씩 조금씩 ETF를 좀 덜어내고 담는 전략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좀 남아있지만 테크 산업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기술 산업에 대한 파일을 키우는 측면에서는 점점 더 기술 산업은 커질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 3위 기업들이나 중상위 기술기업들에게는 지금은 상당한 기회가 오히려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시프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 있는 얘기는 다른 자산에 대한 이야기니까 주로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 여기서부터는 최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은 더 궁금하긴 해요 더 필요한 얘기긴 하죠 그런 건 또 할 수 있으니까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성장주를 굉장히 좋게 받기 때문에 최근에 그 성장주가 친환경 기업들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까지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가나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냐 단기 금리는 여전히 미국의 2년짜리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고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미래의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걸 보니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는 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미래의 경제가 좋아진다는 신호 아니냐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건강한 금리 인상이다 맞습니다. 건강한 금리 상승이다 금리 상승이다 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 데이터를 봐도 2분기까지는 그러니까 다음 분기까지는 물가가 올라오는 속도보다 아무리 빨라도 물가가 아무리 빨리 올라도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의 조정은 그냥 넘어갈 것 같고요 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조정은 그냥 약간의 변동성 지수로만 놓고 보면 약간의 변동성이라고 생각하고요 큰 조정은 저는 적어도 15% 정도 되는 조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저는 아까 2분기 중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중반이요? 네. 네. 그러면 4월달 뭐 이렇게 한 5월 정도 전후가 되겠죠 4월 뭐 시기를 5월에 뭐가 이벤트가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요 그 변수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까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오르는 거는 물가나 금리가 오르는 건 괜찮은데 왜 시장은 이렇게 불안할까 그 생각을 먼저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료의 2페이지를 보시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을 그렇게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금리가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5bp 정도가 올랐는데요 그 요인을 세 가지로 분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 단기 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간 프리미엄 이 세 개로 분해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실질 단기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장기 채권을 오랫동안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위험에 대한 보상입니다 기간에 대한 프리미엄인 거죠 그래서 장기 채를 보유하는 데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 이 부분은 주로 양적 완화에 대한 기조 혹은 연준의 장기적인 스탠스 이거에 좀 많이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짜리 1년짜리 이런 거 갖고 있는 것보다 10년짜리 갖고 있을 때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 확률은 훨씬 더 높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더 요구하는 거죠 금리가 더 높잖아요 통상 그래서 우리가 예금을 들 때도 만기가 긴 예금이 금리가 높은 게 그런 이유죠 내일 줄 테니까 100만 원만 줘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그러지 말고 한 10년 있다 줄 테니까 200만 원만 빌려줄 때 그럼 내 태도가 달라질 거 아니야 일단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여튼 장기 금리에 대한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기간 프리미엄이 있고요 장 10년물 금리가 예를 들면 1.4% 되면 그 1.4%를 세 가지로 분해를 한 겁니다 그간 기간 프리미엄이 몇 퍼센트 뭘로 1.4%라는 게 이루어졌나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인플레이션 미래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내 돈의 가치가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두 개를 제거하고 나면 인플레이션도 뺐고 기간에 대한 프리미엄도 뺐으니까 남아있는 건 이제 단기 금리에 대한 실질 단기 금리만 남은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준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는 이해는 세 가지 중에 두 개는 이해했어요 기간 프리미엄 오케이 기대인플레라는 건 인플레어가 1%인데 이자가 1%면 그건 이자 없는 거니까 그것도 뺀다 그다음에 실질 단기 금리라는 건 그건 뭐예요 아까 10년짜리 금리에서 기간 프리미엄을 뺐으니까 이제는 짧은 것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단기 채권이 남았죠 단기 채권이 남았는데 기대인플레이션을 또 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가를 제외했으니까 이제 실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제거하고 나면 실질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질 단기 금리가 남은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이제 장기 금리를 이루는 요소들이죠 요소들이다 기간 프리미엄은 연준 홈페이지에서 계산해서 매일 매일 공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기대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고 그 두 개를 빼고 나면 자연스럽게 실질 단기 금리가 되는 거죠 실질 단기 금리가 보시면 금리가 45pp이 오르는 동안 30pp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 얘기는 기준금리를 당장 인상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뷰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대신 기대인플레이션이나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지금 연준이 완화적인 정책을 강하게 오랫동안 가져갈수록 지금을 눌러놓으면 경제는 회복되고 있고 백신은 보급되고 있는데 지금을 너무 세게 눌러놓으면 미래의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누적돼서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얘기가 지금 채권시장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고 있고 사실 금리 인상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2년물 금리는 오히려 더 내려가고 있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정도 경제가 좋아지고 백신이 보급되면 조금씩이라도 오히려 인상하는 게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오랫동안 주가가 버블을 만들지 않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연준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 지금 도비시한 상태가 오래 가게 되면 이게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앗뜨거하고 발생했을 때 허둥지둥 금리를 서둘러서 올리겠다가 항상 시장을 망가뜨렸던 게 그동안 버블이 터졌거나 침체에 빠지는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저는 시장이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같이 보시면 미국의 금리 파생상품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앞으로 금리를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 얼마나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얼마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인가 라는 것을 반영한 그래프를 제가 그려온 거예요 그것도 선물 시장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선물 시장도 있고 OIS 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유럽 달러 시장도 있고 다양한 시장이 있습니다 또 실제 거래가 되기도 하고요 많은 거래가 되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1년 후 금리 인상 없습니다 올해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2년 후에는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연준의 점도표는 2023년까지 동결이에요 파울 의장도 오늘 아침에 앞으로 3년 정도까지는 인플레이션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높게 본다는 거죠 하나 정도 올린다는 거죠 3년 뒤에 보시면 거의 1% 가까이 한 3번 정도 금리를 인상하는 것으로 시장은 지금 프라이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거 실제로 저게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런 거를 예측하는 선물 거래가 있으니까 돈 내고 하는 거는 지금 저게 그렇죠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리얼하게 돈 내고 거래를 하는 맞습니다 그리고 5년 후는 네 5년 후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되겠죠 한 1.75 정도까지 올라가 있죠 10년짜리도 지금 있습니다 매일매일 각 날마다 다 거래되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정도의 프라이싱이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지금 도비시장 정책을 펼쳐주면 미래의 성장이 올라갈 것 같다니까 자연스럽게 경제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금리 상승하는 건 괜찮아 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연준이 너무 강하게 도비시장에 자기를 올감해다 보니 미래의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자칫 폭발하면서 연준이 서둘러서 개입하게 되는 사태가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시장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레벨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좀 해 주신 거고 어쨌든 면역이라든지 집단 면역이라든지 경제활동도 굉장히 지금 정상화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빠르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의 리스크 요인은 아닌 것 같다 말씀하신 대로 컨세서 자체가 경제가 좋아지니까 올라가니까 괜찮다 두 번째는 아까 불안하게 보고 있는 요인들은 아까 2022년이나 23년도에 인상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요인인데요 이 요인 역시도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성장이 아직 일어날 거에 대한 확신은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3월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성장은 따라 올라와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걱정하시기보다는 3월 이후에 펼쳐질 집단 면역이라든가 경제활동 정상화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셨으면 좋겠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미 일간 확진자 신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데이터 잘 안 챙겨 보시는데요 보시면 미국이 이미 한참 내려와 있고요 영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영국과 미국은 이미 훨씬 더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의 백신 접종률이라면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요 3월 말이면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집단 면역이라면 성인의 70%가 두 번 지금은 두 번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의 접종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70%에서 90% 정도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현재 추세로면 3월 말이 예상이 되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6월 말 정도면 한 70%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70% 정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70% 접종이 돼도 사실은 지금 걸린 사람에다가 확진된 사람들도 그만큼 많고 또 확진됐는지도 모르고 잘 걸린지도 모르고 지나간 사람도 꽤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도 집단 면역이 다 돼도 아마 바이러스를 이겼다고 선언해도 마스크는 좀 쓰고 다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마스크 쓰면서 자연스러운 경제활동들을 하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번 주말에 아마 방송이 나가는 날쯤 될 것 같은데요 26일 날 존슨앤존슨의 백신이 긴급 사용이 승인될 예정인데요 이거는 한 번 접종으로 끝나는 것이고 한방이 끝나잖아요 보관 자체가 냉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냉동이 아니라 보관하면서 유실되거나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마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과정에서 5월 중순 정도 되면 미국 성인 2억 1천명 중에서 한 50% 정도가 완료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6월 말에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굉장히 빠른데요 영국은 3월부터 봉세를 좀 완화하는 계획들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4월부터는 비필수 사업체에 대해서 영업을 재개하고 5월 달에는 30인 정도까지는 야외 모임도 가능하고 6월 하순 정도 되면 이제 모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제한을 해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6월 말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저께 미국 주가가 올라간 부분 그리고 산업이나 운송 쪽 항공주 이런 쪽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은 이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지금 이미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3월 달에는 3월 중순 정도에 아까 추가 재정 부양책도 좀 통과될 거고요 그리고 친환경 인프라 중심의 여러 가지 부양책도 좀 추진이 되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금융이나 산업 소재 경기 소비 이런 경기 민감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거고요 자연스럽게 다시 인플레이션이나 금리나 이런 부분이 오르겠죠 저는 그 과정에서는 미국이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도 좀 강세가 그때까지는 2분기까지는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한국 주식이 좀 부진한 이유가 그런 맥락에서도 연결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이 올랐기도 하고 그리고 달러가 좀 약해져줘야 한국 주식에는 좀 긍정적인 현상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지금은 달러도 좀 강한 회복의 백신의 회복 접종 속도 경기 회복 속도가 아무래도 미국이 좀 더 빠르다 보니까 현재의 모멘텀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신동준 센터님은 유명한 채권 애널리스트셨거든요 예전에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신과 함께회를 저희가 만들면서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되겠다 대충 미국 채 10년물이 제일 중요한 금리니까 우리 센터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레벨까지 가면 건강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속도와 폭이 중요한데 지금 속도가 빨라서 문제라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채권 전문가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도를 떠나서 절대 금리 레벨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 기준으로 어느 정도 레벨이면 지금 현재 경제 역관으로 봤을 때 주식 시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레벨이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속도가 천천히 올라가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저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경제 회복 속도는 물론 빠르긴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가 지금처럼 올라버리면 그거는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요 글쎄요 지금은 저희가 추정한 데이터는 한 1.80 정도 2.0 가까이 될 거라는 시장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주식장이 좀 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큰 가능성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1.4억 안까지 왔는데 1.8 넘어갈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는 마진화인데 지금요 지금 이번 이 이벤트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2분기 중반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경제활동이 좀 정상화가 되고 재정 지출도 재정 지원도 조금씩 더 나오고 인프라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이제는 계획을 발표해서 집행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2분기 중반 5월 6월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때쯤에도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팬데믹에 대해서는 많은 리스크들이 이제는 좀 잦아질 것 같고 그때는 이미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당연히 연준이나 중국의 인민은행이 이게 팬데믹 때문에 돈 풀었는데 지금 팬데믹도 어느 정도 통제가 돼가고 있고 그리고 재정 지출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과연 지금의 통화 정책 강도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도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도 당연히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너무 누르고 있는 게 리스크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죠 연준이 너무 도비 시한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미래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시장이 자연스럽게 다시 포인트를 연준의 금리 인상 이런 쪽으로 맞추면서 조정이 한번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 또 하나 제가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게 유가입니다 유가가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까지 올라오는 유가는요 지금 유가가 배럴당 62불 63불 정도까지 WTI가 올라왔는데요 경제 좋으니까 올라오는 거지 혹은 항공 수요가 조금씩 생기니까 운송 수요가 생기니까 유가가 오른 거 아니겠는가 이게 현재 지금까지 컨센터스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저는 2020 내년 상반기까지 유가는 구조적으로 짧게 강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공급 차질 이슈예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작년부터 작년 연말부터 올해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공급 차질입니다 쇼티지 이슈인데요 세 가지의 쇼티지 이슈가 연쇄적으로 발생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쇼티지 리스크는 생산의 쇼티지였습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작년 가을 겨울에 한국 중국 주가가 많이 올랐죠 두 번째 나오는 쇼티지 이슈는 원자재에 대한 쇼티지예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은 왼쪽에 있는 차트 보시면 에너지 메이저 에너지 업체들이 대부분 다 에너지 전환 정책들을 이미 펼치고 있습니다 탈석탄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석유를 파는 기업들이 혹은 석유 관련 제품을 파는 기업들이 그대로 가서는 이 수익성도 물론이고 이 존립 자체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상당한 자금들을 이제는 원유 시설이나 생산하는 데 투자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자금을 이미 투자를 옮기고 있어요 지난번에 발표한 BP나 이런 쪽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니까 2018년 19년에 원유 생산 투자의 한 35% 정도를 지출을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는 대로 석유 기업들이 자본 지출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원유 생산이나 원유 시설에 투자하는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 전기차를 막 타고 다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 자체는 크게 줄지는 않고 오히려 경기 회복되면서 좀 늘어나는데 공급은 오히려 제한이 좀 생겼다는 거죠 지난 수년 동안 유가가 좀 올라오려고 하면 쉘이 다시 생산되고 하면서 유가를 안정시키고 오펙이 아무리 감산하려고 해도 쉘이 생산되면서 미국에서 석유를 생산하면서 유가를 눌렀는데요 이 누르는 캡 자체가 이제는 사라졌다는 거죠 사라졌다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약해졌다는 거죠 이제는 오펙의 감산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펙의 입장에서 60풀 때 초반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70풀쯤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마당에 과연 미리 증산할 이유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유가가 석유가 정상적인 수요 회복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쇼티지 이슈가 있구나라는 걸 시장이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는 그러면 이제는 가격은 쇼티지가 생기면 가격은 굉장히 뛰어올라가게 되니까 약간의 공포를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럼 유가가 한 60불 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가가 70불 정도를 가거나 그 이상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도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레벨이 마침 2분기가 인플레이션이 피크이고 그 데이터들이 아마 5월 6월 정도 데이터일 텐데 그쯤에 이런 석유 쪽에서의 쇼티지 혹은 유가 상승 이게 구조적인 거다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슈퍼사이클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는 거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겹쳐지게 되면 아까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고 백신은 접종이 집단 면역은 어느 정도 형성이 가까이 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다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조정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저희는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조정을 생각합니다 5월경에 고점 대비해서니까 코스피 기준으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지금 대비 15%가 아니고요 고점 대비라는 건 지금보다 레벨 업 돼 있는 상태에서 지난 고점 우리나라의 지금 코스피 역사적 고점 대비 15% 3200 그러면 아마 2800 언저리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4, 5월 중에? 한 5월, 9월 정도에 저희는 리스크가 있다면 그 시기로 보고 있고요 4월과 5, 6월은 굉장히 큽니다 5, 6월, 5, 6월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양력이죠, 양력 양력 통상 5, 6월 음력이라고 얘기하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저희는 올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 코스피 혹은 주식시장은 기술이 성장을 이끌면서 굉장히 많이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조정은 늘 있는 거고요 조정은 늘 있는 것이고 그때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찾는 거고요 한 10% 미만의 조정은 사실은 특별하게 의견을 바꾸지 않고 그냥 보유하면서 또 지나갑니다 2, 3일 만에도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있고 10% 정도의 조정이라면 그냥 보유하시고 남아있는 자금을 오히려 더 조정받았을 때 투입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15% 정도 조정이면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아주 액티브하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그 정도 조정이더라도 그래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조금 업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너무 공격적으로 가져가 있다면 조금은 균형을 갖춰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성장주와 방어주를 경기 민감주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15% 정도 조정이 저는 저희는 그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미리 그 시기를 예상해서 포지션을 줄이자는 얘기는 전혀 들이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업사이드의 트렌드를 보이는 시장에서 반대 방향에서 내가 트레이딩을 한다는 것은 정말 전문적으로 시장을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도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왜냐하면 잘 팔아야 되고 또 잘 사야 합니다 두 번을 잘 맞춰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바뀌지 않는 거라면 저는 한 10% 남짓한 15%도 제가 맥스 그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10% 남짓한 조정이라면 오히려 이런 요인에서 조정이 오는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여유 있게 기다리시면서 새로운 아까 경제 재개방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을 좀 오히려 누려가시는 게 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5% 정도면 큰 거예요 아니면 큰 거지 큰 거지 15% 단기간에 조정 받으면 싸데이 이번에 사실 3,000포인트 살짝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고가가 3,200포인트 어간이잖아요 3,200에서 200포인트 빠지는데도 단기간에 빠져버리니까 쌓였잖아 안 쌓였어요? 저요? 저는 뭐 애초부터 쌓였나? 이미 많이 쌓여갖고 지금 뭐 알겠습니다 15% 단기간에 빠지면 추세 전환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거기에 기준점이 한 15% 정도 10%만 넘어와도 야 이게 조정이야? 10% 안쪽은 그냥 코렉션이라고 하는데 10%를 넘어가면 그게 코렉션이냐 아니면 추세 전환이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올해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승부처 네 그때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넥스트 스텝까지 힌트를 좀 주셨으니까 우리 신동준 센터장님 모시니까 그게 이 큰 그림과 디테일을 같이 여쭤볼 수가 있네요 네 아까 우리가 정프로가 얘기했던 더 그레이 체인지라고 아주 촌스러운 표현을 했는데 쉬프트랍니다 네? 아 제 체인지하고 쉬프트요? 쉬프트 알겠습니다 큰 변화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네 그리고 또 워낙에 금리에 또 정통하신 분이라니까 금리의 어떤 상한선 같은 것도 좀 의견을 여쭤보니까 정리가 딱 되네요 네 지금 5, 6월쯤 물론 이제 없을 수도 있지만 이따 5, 6월쯤에 있을 조정을 준비하면서 뭔가 이렇게 쫙 좀 대비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를 또 준비한다면 아마 지금 좀 힘들었던 상황들이 조금 더 개선되는데 도움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신과 함께 168번째 시간은요 저희가 KB증권의 신동준 센터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신동준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below 감사합니다.